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오입니다.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,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자, 오늘은 짜잔! 사탕수수 먹방 레츠고! 댓글에 사탕수수 먹방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는데 제가 살다살다 사탕수수는 또 처음으로 먹어보네요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대나무 냄새? 생긴거도 아까 대나무같이 생겼어요 자,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게 먹는거지? 짠 약간 꿀물 꿀물맛이에요 우와, 진짜 달다 오, 신세계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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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네 ? 그냥 나무예요, 나무 아, 맵다 그냥 나무수야 그냥 놀아줘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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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턱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이빨이 조금만 더 먹으면 나갈 것 같은데? 턱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? 방법을 알았어요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음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게 달아요 노란 부분 흠 흠 흠 흠 사탕수수 이 사탕수수 제가 이빨이 강해서 그렇지 이빨이 약하신 분은 절대 못 드실 것 같아요 이거 어따 쓰지? 자,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